소니의 알파 58은 보급형 DSLT 카메라입니다. 보급형 모델인 만큼 전면에 하나의 다이얼과 후면에 멀티 컨트롤러가 배치되어 있고 DSLT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CD를 보면서 초점을 잡는다거나 카메라의 주요 메뉴들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노출 고정 버튼이 있구요. 펑션 버튼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 버튼은 뷰파인더 옆에 몇 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뷰파인더를 탑재하고 있는데 OLED 전자식 뷰파인더라는 것이 특징이고 핫슈에는 일반적인 범용 동조기를 사용 가능한 멀티 인터페이스 슈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외장 마이크 사용자를 위한 3.5mm 마이크 단자도 제공됩니다. LCD는 상하좌우로 조절 가능한 틸트 LC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화소가 46만 화소라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정의의 주요 메뉴들을 통해